저는 29살이에요. 제가 지금 개원을 한 상태여서 29일 때 개원을 했어요. 네네네. 지금 로펌에서 시니어 변호사를 일하고 있어요. 영화감독, 전시 기획자, 작가 모두 활동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외롭기도 하고 근데 사람 만날 시간은 없고 해서 소개팅은 어색하고 재미없더라고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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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직업은 이모티콘 작가입니다. 직업은 건축 엔지니어입니다. 하루만에 짧고 굵게 운이 좋으면 인연을 만날 수 있겠지라는 기대 저런 사람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연애 이야기인데 조금 다른 결로 한번 해보자. 당일치기 소개팅. 맞아요. 말 그대로 당일치기 미팅이죠. 마음에 들면 하트 또는 스킵 이 둘 중에 하나를 외칠 수 있어요. 내 몸속에 있는 그 말랑말랑한 연애 세포들을 한번 깨워보는 형님한테는 없네. 근데 그게 나 저 깊숙이 꺼내야 돼 지금. 뒷꿈치에 있잖아요. 장진이랑 같이 있잖아요. 에이 그만해. 아 너무 떨리는데. 잠을 많이 못 주무셨나 눈이 좀 충혈이 되셨네요. 아 정말요? 깨끗한데 왜 뭘 또 충혈이 되었다고? 너무 해로 맑겠는데. 아니 잠을 좀 못 주무셨다니까. 지금 벌이가 벌. 지금 벌이 꼬이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얼마나 달달하면 이제 벌들이 이렇게 꼬이고. 길조를 잡았어요. 길조고 뭐고 지금 내가 지금. 오늘부터 이제 사랑의 큐피드. 누가? 제가요. 마스크를 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경 씨 닮지 않았어요? 누구요? 가만히 좀 계세요. 아니에요? 집에 데려다 줄게 한번 사투리로. 옷 따뜻하게 입고. 그만하시죠. 아니 왜. 왜 보지. 왜 그래. 나 너무 기분이 좋아. 하트. 스킵.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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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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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축하드려요. 내가 진 땀이나냐. 되게 너무 재밌다. 오 마이 갓. 이 와중에 스킵을 누르신 분이 두 명 계세요. 두 분. 스킵을 누르신 분이 두 분. 너무 좋아요. 하트. 예측 그럽니다. 이거 보여줘. 덧잎 보여줘. 오늘 중에 최고 행복의 여아는. 이거다. 여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의 상대를 만나는 게 3초면 또 충분하다. 그렇죠. 오빛만 봐도. 맞아요. 저 한 가지 질문해도 되나요? 네. 혹시 흡연하시나요? 전자담배. 감사합니다. 어? 스킵이 불이 들어왔어요. 어? 소름 돋았어. 모른다니까 형. 모른다니까. 이 딱 첫눈에. 딱 3초에 뭔가 마음을 움직이는 사랑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대화해보고 싶습니다. 어? 그래요? 저 근데 저도 사실. 부끄럽네요. 뭔가. 손을 꽉 잡으시네요. 당신이, 당신이 꽉 잡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끄럽지? 기분 좋다. 분위기 좋다. 여기 분위기 좋아요. 예쁘다, 나 여기. 예쁘다, 나 여기.